아하! 그래! 와, 진짜 잘했다 잘했었다 근데 우리 하라니 형 누가 가면 돼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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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니 캐릭터 눈이 안 떠지는데? 진짜 눈 부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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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윙크! 어?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잘만드면 돼? 어... 할뻔님! 하이! 나 너네 집이 요리하러 가는 중! 아리아 넌 뭐가 재밌어? 요리 말고? 요리 말고? 건축! 나 건축 좋아해 근데 건축은 오래 하니까 머리 아프더라 약간 조금 힘들긴 한데 뭔가... 뭔가 뭔가야 재밌어 어 맞아 나 탐웅도 좋아해 탐웅 다니는 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맞아 나 엔더도 오늘 엔더도 가고 싶은데 맞아 엔더 가자 그래도 언니 엔더 가자고 그랬어가지고 오늘 엔더 가야지 이랬는데 너 안 죽어 엔더 가면? 난 잘 안 죽지 나 혼자 엔더 가서 한... 어 참 다섯 여섯 개 더 왔을 거 같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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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kt quota님도 가지줘 오늘 여기 끝까지 머리 틈 but 난 거의 도착 음... 난 천미터 남았어 하야... 난 천미터 남았어 하야... Web 제니안 돼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거는... 이번 메이... 제니안됐는데? 잠깐 아이템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칩의 밑에 나와있어 그 어디야? 엔더에서 다 도착한 거 아닌가? 엔더 섬이야 잠시만 어 나도 죽었는데? 아니 이거 이게 왜 죽지? 와 근데 시가 5분 안에 못 갈 듯? 죽어도 되는 템이긴 한데 도착하기 전에 이래서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건 엔더를 사실 너가 안 죽었으면 나도 안 죽긴 했어 너의 시체를 찾다가 죽어 벌로 착지맞게 해서 죽었다고 근데 착지를 원래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시체를 빨리 찾아서 먹어주려고 바닥보다 봐 그냥 죽으면 어떡해 가자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떨려 떨려 아 언니도 파밍을 하고 있구나 아 뭐야 얌생자리 미쳤다 원래 엔더는 이걸 어이구 어이구 아 얌생자리 미쳤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놨냐 똑똑하다 어 그런가 포탈? 포탈 안 타나? 응 나는 포탈 안 타고 가볼라 왜냐면 우리가 7시로 갈 건데 포탈은 지금 7시 방향이 아니잖아 이거 5시인데? 어 그렇네 여기 5시야 다시 가자 아 간 김에 가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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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에서 아홉시는 털었고 헷갈리더라구 헷갈리더라구 12시 저리 왁시 하하하하 나도 쫓은거 아 여기 성공시겠구나 이야아아아 아 여기 성공시겠구나 아아 한 번 버려도 돼 랜다상자 진짜 졸라 많이 챙겼어 왜 언니 나 죽었다 나도 좀 집에 갈려 너 죽었다고? 구해줘야 돼? 나 죽겠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구해 왜 너 어떻게 나갔어? 강중 있어? 나갔는데 아니야 이건 못 살아 너 탭장에서 괄고리 올라오는데? 언니가 살릴 수 있으면 가볼게 한번 너 구슬을 구슬 이 거리에서 다치는게 맞냐?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님들 좌표가 어디에요? 아련님 부담 와 근데 진짜 구슬 멀리서 던졌다 나보다 구슬 더 멀리서 던진 사람 찾았다 8692m? 언니 구조하러 간다 근데 좀 걸려 너무 엄청 멀다 하나 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아 뭐야 맨 가입하라고 아니 이게 내가 내가 잘못도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종결 종결칼이었어 너? 아 진짜? 어 종결칼이랑 종결곡행이었어 뭐 다시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살리러 가야지 와 진짜 종결칼이었어? 그럼 무조건 살려야겠네 진짜 언니 집에 가기 직전이었는데 아 진짜? 언니 포탈 찾았었어? 아니 포탈 찾은게 아니라 엔더에 아이템 다 집어넣고 뛰어내려고 아 그냥 죽을라고? 어 언니 포탈 못 찾았겠어가지고 아니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아 인정이지 인정이지 여기서 최악은 언니가 혹시나 실수해서 떨어지게 된다? 아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 괜찮아 어차피 너도 나 죽어주면 구해줬을 거잖아 그건 맞지만 내가 내가 나 믿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 안 죽어? 엔더 가면? 난 잘 안 죽었지 내가 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랬는데 어 언니 나 떨어졌어 어? 이거잖아 지금 정리해놓긴 했는데 방금 전에 여기 갔다 오면서 몸이 퍽퍽해졌어 언니 엔더박스 언니 엔더박스 버렸는데? 지금 정리해놓긴 했는데 언니 이제 아무것도 못 구.. 어 밥은 못 구 그랬는데? 아 이거 털고 가야겠다 아 미안 언니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다 부숴버렸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ㅇㄹ하지 마 자 뭔지 알지 계속 들어가야 돼 아련 아련아 아 아 아 러시언니 제가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뭐야 근데 뽀누나 없어? 근처에? 뭐 언니가 밥이 없어 엔더박스를 스스로 언니가 부숴가지고 이 수치겠나? 뭐가 없다고? 엔더박스가 없어서 엔더박스 안에 밥이 있는데 밥을 못 먹어 언니 밥 하나 하나 왜 거기 후렴가 후렴가 먹으면 되잖아 그 거리가 근데 라지움 너무 후렴가 따면 겁나 많이 나와 먹어볼까? 진짜 많이 나오는데 후렴가 저거 치는데? 아 그럼 이거 먹으면 되겠다 많이 왔다 이만 5,000m 남았다 원래 몇 미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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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꾸만 길이 신나게 가는데 끊겨있어 중간에 우와 떨어졌는데 바닥에 저 스피릿장이 소리치울 때마다 나 엔더박스 눈 맞춰서 개 깜짝 놀랜다고 야 이 ㅅ.. 나 진짜로 깜짝 놀랬어 갑자기 가다가 길이 뚝 끊겨서 죽었어 아 죽을뻔했어 죽었어? 어떻게 스피릿장 죽었대 내 뒤엔 하민이가 있지 아냐 아니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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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고 있어 지금 스피릿장 어떡해 죽었다 죽었다 아니야 채팅이 없어졌어 설패릿장 죽을 때 못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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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울어? 설패릿장 죽는 게 안 슬퍼? 으응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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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는 무서운 곳이야 도착했어? 오 도착했으면 구경하면서 있어야 겠다 그래서 좀 많이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언니가 최대한 해둘게 나만 믿어 근데 이거 쥐돌림이 살릴 수 있을까? 어? 하밍언니는 뭐야? 왜 하밍언니는 뭐야? 왜 하밍하밍 무슨 일이야? 왜 하밍하밍 무슨 일이야? 저거는 구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먼지가 된 거 아니야? 언니! 언니! 안녕하십니까? 하밍언니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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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머니까 나 지금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열심히 뛰어맞는데도 이정도 왔어 걸프님이 지금 도착했으니까 그럼 지금 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돼? 한 번 보여? 어? 하밍언니는 뭐야? 아르밍언니한테 말하지 마라 아르밍언니 놀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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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거에요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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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가 검 얘기할 때 신화.. 뭐지? 신화검을 빗어서 왔었다고? 어? 아까 스피릿이 말했던 데가 어딘지 알겠더라 알 것 같지? 어 그냥 뛰어가다가 나 존나 폴짝폴짝 뛰는데 갑자기 툭 떨어졌다니까 올 때 내가 조심하랬잖아 누가 거기 끊어놓고 왔나보네 진짜 뭔가 치사하다 하밍아 쉬고 있어 쉬고 있어 괜찮아 나 검 만들던 거 있어 수산만 하면 돼 괜찮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수산땜 3개 정도야 뭐 아이 종결국깅이 3개 정도야 뭐 그치? 하밍아 응 금방 하지 이거 응 응 금방해 금방해 그래 그 추억이 가득 서려있는 그 국깅이지만 나 그래 괜찮아 야 괜찮아 뭐 뭐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다시 만들면 되지 뭐 내가 이거 다 줄게 수선 내가 줄게 음 괜찮아 괜찮아 그 수선에는 하밍이의 추억이 안 담겨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하지마 나 잠깐 마크시려고 괜찮아 근데 나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 아 괜찮다고 며칠 마크신다고 하자 아니 방종했다고? 아 방종했.. 아 하밍이 방종했네 어떡해? 하밍이 멘탈 나갔나 봐 어떡해 어떡해 나 미안 아니 또 오는데 어떡해 나 이거 손질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질 당하겠는데 아니 손질 당하겠는데 감자로세용님 아니 왜 울어 나 배워버렸어 아 울어달라 할 땐 안 울더니 왜 울어 종굴 곡관이 내가 줄게 괜찮아 추억은 안 들어있지만 내가 어? 괜찮아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울지마 아미가 길지 않아 그냥 넷 빼고 하다 보면 그냥 넷 빼고 하다가 주면 우리 또 한 번 5만 미터 걸어오고 이제 들어오면 되지? 들어와서 스페이스박 꾹 누르면 되나? 들어와서 로딩 되기 전부터 계속 스페이스박 꾹 누르고 있으면 돼 응 한번 돌아보봐요 살아되네 이랬는데 이랬는데 죽는 거 같아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맞아 내가 여기서 눈물 때문에 눈앞 가리면 안 돼요 그니까 잘해야 돼 스페이스박 꾹 누르지 말고 W, A, S, D 누르지 말고 어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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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내 모서리 있어 그대로 있어 내 모서리 Dag 아하 완지 대하 lecon 놀라워 으악 와아 아하 여기 merchand 거면 아하 허가들이 헌민이가 죽으면 이렇게 빠르게 남는구나 축하네 와아 다행이너 다행이너 네 아하 오 올해 어른들 하민 님은 죽을만했네 이거 그래 대신 죽어라 그 정도면 하기가 철장 왜 그래?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근데 우리 하밍님은 돌아가서 되셨어 아 우리 하밍이 살리러 가자 이제 그래 아련아 빨리 마이크 같이 이제 하밍이 살리러 가야지 아련아 이대로 먹고 도와주면 되지 펭클 뭐야? 아 이거 꾸덕비 오브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카이브 감사합니다 아 이거 팬카이브 나한테 아련이 캐릭터 눈이 안 떠지는데? 진짜 눈 부었다 근데 진짜 하밍이가 진짜 나빴다 너가 진짜 악마야 너가 진짜 악마야 내 생각엔 스피릿이 진짜 악마인데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보기엔 둘 다 악마인데? 누구 알지? 울고 있는 친구 옆에 가서 괜찮아? 힘들지? 하면 더 울어 너가 딱 그 역할을 했다고 우비야 아련아 또 오는 거 같은데 아련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칼바람 할래? 마침 칼바람 해야 되는데 하밍님 템포코 해야지 넌 진짜 나빴다 넌 진짜 나빴다 넌 진짜 나빴어 야 우리 아련이 슬퍼서 어떡하냐 저런 언니가 아주 어? 괴롭히고 그냥 나는 스피릿이 말했다 아니 나는 그래서 1줄만 하려 했는데 자꾸 스피릿이 더 거들떠가지고 너 그거 거들어가지고 타임을 못 잡았구나 아 뭐야 그런거였어? 어쨌든 그 아이디어는 너의 머릿속에서 온전히 나온거 아니야 저한테 샤피릿이 한숨 더 뜨잖아 그치그치 근데 그 아이디어가 온전히 너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거지? 이거 뭐하는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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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왜그래 그럼 이상해져 그럼 이상해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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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우리 칼바람 해야돼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아우 아우